모음 근데 이렇게 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줄 Coke 이진현입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대학원 의미났을 위해서 같이 그 대학교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로 가게 됐고 이제 현진이는 한국예술종합학교로 가게 됐고 지금 80년까지 꼭 리스트가 안정인 상태잖아요. 리스트도 종합이 겸해서 오늘 만듭니다. 나와봐 나와봐 평생 피아노만 친 친구여서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뭐든지 얘기를 하면 다 칠 수 있는지 준비하시는 거죠? 네 형님 되게 떨린다 클라라슈마의 노턴 클라라슈마의 노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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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나와봐 안정이시고 안정이시고 아 난 안정이시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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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방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저...이번에도 쇼핑일게요 오케이 바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니 이게 처음이 어려워가지고 대그맨이야? 그냥 안을 갈게 정국 x했으면 좋겠어요 정국 x2 다시 공부한 것 같아요 정국 x2 어떤지? 나는 과거의 방송이 supers Vater 도전할 것 같아 다음은 슈만 쏘마타 슈만 쏘마타 너 굉장히 오래 친구가 아니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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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엑스께서 부탁하죠? 아니 한 번도 없어요 준비된 것만 하니까 근데 확실히 좀 테크니컬한 곡은 갑자기 요청을 하면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두 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했었는데요 리스트 수납차를 아주 잘 치시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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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물가물한데... 아...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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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음 곡은 제가 굉장히... 제 유일하게 좋아하는 편 좀... 러브 리버즈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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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우리 토카타 장인이어서.. Q. 아예 아닙니다. Q. 장인이 아니고.. Q. Q. 왜 장인이.. Q. 서울예고에서 고등학교 때 아마 이걸로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Q. 아 근데 너무 옛날에.. 그러니까 한 십몇 년 전에 이걸로 수석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서 지금 제가 30초에 넘었기 때문에 1,2번을 계속 사용해야 하고요 되게 어렵다 이거 진짜 이게 1,2번을 계속 사용해야 하고요 되게 유연하고 감각적으로 해야 하는 곡이에요 특히 왼손 같은 경우는 10도 가량으로 찢어지는 구간이 있어서 10도 가량으로 찢어져서 기분은 호흡이 좀 안 닿을 것 같은데 같이 연주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오늘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분명히 안 받을 거예요 휴마의 전용 곡은 너무 좋은 곡인데 아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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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은 Conte esquez 역시 안돼! 안돼! 안되데!왜 이렇게 못맞혀? skael 멜로디를 따라가야지 반주는 너무 반주잖아 아 이거 진짜 어렵다 근데 아 이거 안 어려워 아니 너 맞추는 게 어렵다고 갑자기 변화할 수 있는 것 같다 아 여기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지? 왜 하나도 안 맞춰줘? 아니 호흡을 해줘야 돼 지금 혹시 저희 앞자들이 보면 끝났는데 더 추가로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인터뷰해줘 쳐줘 브람스 아 그건 안 되고 스크라보도 있잖아 스크라보 아 스크라보도 안 돼 스크라보 앞에 스크라빈도 있잖아 스크라보 소나타 스크라보 소나타 잠깐 아프고 말할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 스크라빈의 피아노 소나타 4번 제가 좋아하고 로맨틱해서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노 Hab약 이톡이 구멍이 dogs 너무 친한 친구와 함께 조인트 리사이트를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되게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임현진 피아니스트가 저를 잘 이끌어줘서 또 연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랜 친구 이진현 피아니스트가 저를 잘 이끌어서 호흡을 잘 맞게 하고 좋은 분양을 만들었고 그런 관객들에게 임현진 피아니스트가 굉장히 실력이 출중하고 또 워낙 미모도 월등하고 그런 말은 하지마. 아 그래? 시킨 것도 하지마. 저희가 오늘 연주원 초대목 리스트잣택과 연주원에서 좋은 공연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연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공연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공연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공연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수고하십시오. 공연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공연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공연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공연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공연을 많이 보러 와주세요.